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정치로서는 상당히 초년생으로 입문을 했는데 대통령이라는 그런 자리를 서게 된 거 아닙니까죠. 그럼 그 주변에 장재원이라든지 권영세 김기현 이런 수많은 종류의 기성정치인들이 비서실에도 있고 척건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정치랑은 혼자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상당한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자리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 대해서 기성정치인들은 어떻든 간에 좀 그냥 국정운영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마치 사전투표 동료의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나서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정선거 문제 적당히 무마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눈을 가리거나 귀를 가리거나 설득을 하거나 그런 종류의 프로젝트에 성공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청문회 때 나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 정도의 계기가 있고 뼈짱이 있다고 그거 스스로 푸른 데서 보통 사람은 못하면 못합니다. 못하죠. 그래서 국민들이 그것보고 윤석열 대통령을 택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것을 국민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부정선거 척결을 해야 됩니다. 첫째 딱 취임하면 대법원에 선거하게끔 촉구하고 이거는 검찰에 거는 가냥 놔둬도 그 공무원 사회가 지금 완전히 저거 알아서 합니다. 원래 그 사회가 검찰에 5달 내리면 또 뭐 어떻게 했니 또 어떻게 했니 뒤에서 뭐 지시를 했니 하니까 그냥 검찰에서는 고소고발 온 대로만 해도 해결이 납니다. 사회가 지금 180 넘어 안 했으니까 그거는 왜 법대로 안 하노 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막말로 대통령이 안 하더라도 뭐 윤해관들이 그중에 누구라도 야 이 제법 빨리 해라 하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보기만 해서 매창 좋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나는 믿어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되면 우리 국민들 지금 보기만 합니다. 뭐 저 배짱이 좋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도 참 보기만 하는 거지만 아니 취임 초기에 그 핵폭탄을 누를 수 있는 버튼을 가지고 그냥 취임하는 것도 이게 엄청난 행운이지 않습니까 그냥 초토화를 시켜버릴 수 있는 이게 요 서리고를 때려야 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많은 폭탄을 갖고 정리하면 그러고 마지막에 조연한 자세로 자연으로 돌아간다면 여태껏 누구보다도 누구보다도 그 억제할 사람 대통령으로 역사의 길이 남을 겁니다. 아 이거 뭐 다른 걸 보면 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의 부정선거가 축적된 정거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상태에서 그리고 2년 3년 정도 그 많은 정거물들을 무보수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축적해군 수사관들이 해야 될 일을 다 대응해 놓은 그런 상태에서 취임 초기에 그냥 상대의 사악함을 완전히 까발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기회를 갖고 취임하는 대통령이 역대 어느 대통령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고기 많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부정투표에 관리되었는데 그 정거 승무원이 다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맞습니다. 100일 안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덮으면 안 됩니다. 감사원 감사 하나 딱 하고 검찰의 고발 고발 건 4.15는 감사원 감사하고 3.15는 검찰의 고소 고발 건으로 진행해 나간 끝입니다. 그러게 김혜진 회장님 말씀은 지금 이제 그동안 경험을 미뤄보거나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감댐댐이나 그런 길을 보게 되면 주변의 측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결국은 그 양반이 그냥 듣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의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빨리 그게 되려면 자주 이준석이가 이준석이가 입고 오는 거 되게 힘들어 왜 이준석이는 저쪽 편을 드니까 이렇게 하면 또 꼬치가리뿐이고 하기 때문에 이준석이가 빨리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럼 여러 가지 있는데 이준석이만 빠진다면 이준석 주위의 완장부대도 다 힘이 있습니다. 완장부대는 완장치 않은 사람이 빠질 뻔 후 완장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이죠. 그래서 간단하다. 바로 쓰는 걸 애러분 하도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제 말에 공 박사님 동의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저는 동의하죠. 그러니까 그게 방법이 의외로 간단하니까 취임 전까지는 발톱을 숨기고 있는 것이고 취임 이후에는 아마 행동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저는 어쨌든 여론 조성이 꼭 필요하고 하니까 사실인을 계속해서 알리는 일을 하고 그다음 다른 유튜브 채널들도 공영파 방송들이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힘을 대가지고 나라가 살고 유튜브도 있는 거죠. 나라가 망하고 나면 나라가 망할 사안이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를 고착해야 된다는 것은? 나라가 망하고 안 망하고 지금 부정투표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소위 말해서 텔레비전을 보면 미치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빨리 이걸 해서 국민들을 시원하게 좀 갈증을 해소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김혜진 회장님 이런 건 있어요. 제가 60대니까 60대인데 사실 제가 이준석 씨 연배 그리고 한참 지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 연배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정의감이라든지 기계라든지 결기라든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옳은 것을 추구하고 오른쪽에 서려고 하고 사실 이준석 씨 보면 나이가 그때 30대인데 30대 듣던 간에 성상납을 받고 이런 거가 용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이야기죠. 지금 부정선거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전직 고려대 총장을 지냈고 전직 서울대 총장을 지냈고 이런 사람들 칼럼 쓰는 걸 보면 3구 대선 이후에 정말 내가 볼 때는 마음 안 드는 이야기들 다 피하고 요리송 조립송 피하고 관리 부실이라는 단어도 쓰지 않고 공정관리라는 선거도 다들 안 쓰고 그렇게 비겁하거든요. 사람들이 이게 다른 사람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인데 자식들도 살 거고 손자 세대도 살 거고 이럴 건데 어떻게 다들 그렇게 그냥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고 다른 방송이나 시문이나 이런데 그렇게 다들 비겁하게 사는지 그런데 그게 지금 왜 되는지 이준석이가 당권을 잡고 주위에 모든 자기 똘마이들로 다 포진을 했잖아요. 그게 잘 비서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약간이라도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제가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이득 없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고 절대 지한테 무슨 이득이 있어도 있다라고는 보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준석이가 빨리 정리가 돼야 우리 당이 살고 나라도 사는 거지 곧 우리가 이제 이준석이가 여당의 당대표가 됩니다.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준석이한테 아부하는 거예요. 우리 당에서 한 귀여워 붙은 사람 서리스타입니다. 서리스타 좋겠나. 그 밑에서 똘마이들 하고 싶을까요? 참 기가 찹니다. 서리스타 타고 우리는 그레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못 살죠. 경영진이 가고 싶을까? 그 식인대로 이번에도 뭐 오다 방송국에 강용석이한테 뭐라 뭐라 했는 모양인데 특히 우리 같으면 속된 말로 쪽팔리서 그런 문화이죠. 이제 방송을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오늘 여러분 국민의힘의 중앙위원회 지도위원단에 김혜진 회장님 모시고 지금 대담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오늘 김혜진 회장님 이제 마무리하는 말씀을 좀 이렇게 뭐 우리 국민의힘에도 해주시고 또 국민들한테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한번 하고 싶은 말씀을 좀 딱 정리해 주시고 이제 마무리하시고 인사하고 나가시면은 제가 또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당에서 가장 시급하게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우리 당에서 해결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해결이 다 됩니다. 마지막까지 6월 1일 지방선거입니다. 부정투표. 저놈들이 조금 못할 것이라고 보지만은 그래도 이번에 보니까 워낙 교묘하게 온갖 수법이 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부정투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부정투표의 가장 저거가 장난할 수 있는 사전투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사전투표 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도 봤지만 사전투표하자고 하는 그 수뇌부들 역격반열에 올랐다고 제가 단독방에 올렸는데 사실상 그게 역격행위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투표까지 하게끔 하는 그 주의를 보고 이야 참 그땐 제가 윤석열 후보한테도 실망했고 이야 너희 진짜 머슴 엑스엑스 새끼들이구나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 우리 부정투표만 막으면 우리가 국민들 지지 못하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정한 사회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사회. 공정한 사회가 아니죠. 부정투표는 부정투표하고는 공정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혹대로 부정투표는 없이 할 수 있게끔 마지막까지 관심을 갖고 우리 국민들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당의 희망을 한번 걸어보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희망을 걸어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하려지대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리신 분은 김혜진 회장님이시고 부산 그리고 김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국민의힘하고는 인연이 2005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렇게 합니다. 국민의힘의 여러 기구들 가운데서도 중앙위원회라는 그런 기구가 아주 큰 힘을 발휘하는데 중앙위원회 산하의 지도위원단의 회장님으로 계시는 김혜진 회장님 모시고 좀 솔직한 이야기 그 내부에 당 내부에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인터뷰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당 지도부가 너무 비겁하고 그 비겁함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이 가운데서도 석연치 않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당권을 장악한 이준석의 문제가 아주 큰 것 같다. 그리고 이준석이 제거되는 것이 모든 것을 정상화시키는데 대단히 중요한 그런 발걸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정말 이번 3구 대선 과정에서 승리한 것은 나라를 되찾게 하는 그런 시민들의 감시활동이 능했고 그쪽의 실책하고 오판이 결국은 이제 잠시 좌파 연구직권을 막아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 그리고 부정선거와 공정이라는 것은 함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나라가 정상화를 가는 데서는 부정선거를 반드시 규명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이 수립돼서 실행에 옮겨져야 된다. 이 부분을 김혜진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척건들이 어떤 종류의 그런 정보를 입력시키더라도 김혜진 회장님이 그동안 경험해 온 바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놀라울 정도로 단 한 단어도 관리부실이라든지 부실관리라든지 부정선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언급을 안 하고 취임까지 지금 계속해서 나가는 것을 보면 아마도 모든 종류의 정보들을 대부분 다 본인이 정리한 상태에서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본인은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 4.15 부정선거와 3.9 대선의 소위 부정선거 문제를 제대로 규명하게 되면 전국의 어떤 주도권을 장악하고 일거에 대한민국 사회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악과 사악함으로 무장한 그런 세력들에게 그런 큰 타격을 미치고 나라를 반석 위에 올리는 아주 걸출한 대통령으로 역사적으로 기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오늘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나마 당 내부의 그런 상황을 좀 잘 아시는 분이 당 내부의 어떤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침묵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비겁함과 연결되어 있지만 또 더 중요한 이유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권이라는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당신들의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내와 관련된 선거에서는 해코지를 하거나 나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그런 종류의 서로 상호교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침묵하고 있고 한기호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계속 당 지도부 사람들이 그렇게 이준석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이준석의 인전은 여당의 그런 당대표가 되기 때문에 나눠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처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은 아주 납득하기가 힘들고 정말 김혜진 회장님 말씀을 빌리면 쪽팔리는 짓이다. 삼성장군이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는 것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 이제 강용석 국민의힘 복당 문제에 대한 것은 이준석의 작품이고 너무나 치졸하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조치를 취했다. 이런 이야기를 쭉 오늘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에 침묵하는 정치인이나 또 현역 국회의원들 그리고 지도청들 다른 유튜브 채널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반성해야 된다. 그런 아주 근본주의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구성원대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역사적으로 반드시 그런 죄가가 기록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점점 이렇게 탐구가 계속되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문제는 당내 경선은 물론이고 문재인 정권 하에서 치러졌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모든 공직선거에서 비슷한 패턴의 사전투표 조작이 진행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군의 정치 세력에 의해서 추진되어 있는 그런 아주 교활하고 악하고 사악한 그런 부정선거를 통해서 국가를 좌파들이 영구히 지배하는 그런 체제를 시도한 것이 바로 지난 모든 공직선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예당이 오르고 야당이 오르고 누가 당선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체제를 그냥 부정선거를 통해서 변질시키려고 하는 활동이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일을 점점점점 더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대체로 오늘 대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오늘 방송을 드리는 이 내용이 단순하게 개인적인 그런 주장이나 의견 정도가 아니고 나라의 명운과 생존이 관련된 존망이 관련된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 바로 부정선거를 건절하고 공병선거를 확립하고 그리고 이 땅에 확고하게 선거정의를 뿌리내리는 것이다. 이 부분은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의 개인적인 가족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생명을 이어가야 될 다음 세대에 우리 세대가 마땅히 수행해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라는 점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꾸준히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현행 제도가 계속대로 지속되면 1월 1일 지방선거에서 또 불을 보듯이 빤한 것이 바로 사전투표용지에 불법인 QR코드를 찍어서 사용하고 또 사전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괄해서 전국적으로 만든 직인 도장을 이미지로 배포하고 그것을 인시해서 사용함으로써 대량의 위조투표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또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노정희 선관위원장의 사태는 불가피하고 그리고 적편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부역한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그야말로 사태는 조속한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준석과 관련된 성상납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들도 신속히 검찰 수사가 진행되어야 되고 쓰레기를 대청소하는 그런 날들이 오기를 저는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쓰레기 천국입니다. 그 쓰레기를 청소하고 나라가 반듯하게 서는 그날까지 공병호TV는 외압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펼침으로써 나라가 다시 정상국가로 복귀하는 데 힘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하루에 대단히 고맙습니다.